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지역 학원과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학원 총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시교육청의 휴원 권고를 받은 지난 2월 20일부터 대구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약 94%의 휴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을 학원이 부담하고 있어 영세한 학원의 경우 생계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원 총연합회 측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강사 최소 생계비 지원과 휴원 학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방역봉사단 활동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